나 수술하고 싶다고 엄마, 나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얘가?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나중엔 엄마처럼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이쁘기만 하구만 저는 다른 여자애들보다 가슴이 큰 편입니다 진짜 빵빵하다 짱 부러워 그러니까 그런데 무겁진 않아? 응, 괜찮아 특히 체육시간이 제일 싫습니다 제일 끔찍했던 기억은 달리기를 하다 불의 지어 끈이 풀렸는데 야야, 저것 봐 대박이다 남자애들이 노골적으로 제 가슴 쪽을 보고 수군대고 놀려댔습니다 울면서 체육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너도 좀 초심 좀 하고 알겠지? 하지만 체육 선생님도 제 문제를 가볍게 받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다른 반 남자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야, 니 여친 그 가슴 큰 애 어디가 좋아? 솔직히 승가지? 야, 당연히 그렇겠지 걔가 승가 빼면 볼 게 뭐 있냐? 저는 남친이 제발 아니라고 말하길 바랬습니다 야, 당연하지 걔를 가슴 때문에 만나지 뭘로 만나냐? 몸매 하나는 끝내주잖아 요, 역시 저는 남친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제 가슴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싫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이 사연을 니니파이브에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 친구는 노출이 심한 옷을 좋아합니다 야, 너 여기 단추 풀렸다? 하, 너 아직 애기구나? 이래야 예쁜 거야 가슴 노출에 치마도 짧은 것만 입고 다녔죠 야, 저거, 저거 봐! 개잠다! 오, 숙이면 팬티 보이겠다 진짜 짧네 주위 시선을 끌면 더 신나서 노출을 더 심하게 했죠 오늘 진짜 덥네 그치, 얘들아? 문제는 친구가 제 썸남한테도 노출쇼를 시도했죠 민호야, 나 여기 점 있다? 한번 볼래? 미쳤나 봐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? 잉, 내가 허락할게 여기 왼쪽 잘 봐봐 으악! 수진이가 미쳤어요, 여러분! 친구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민호스, 나 여기 아래 단추 좀 잠가줘 어, 거긴 좀... 아잉, 그러지 말고 빨리 잠가줘 꼴보기 싫은 모습에 제가 단추를 모두 잠가줬죠 자, 이렇게 잘만 잠기네 옷도 아주 딱 맞네 얘 왜 이래? 너 지금 나 꼽주는 거야? 눈치 좀 챙겨 넌 쪽팔리지도 않냐? 그렇게 입고 다닐 거면 차라리 벗어라, 벗어! 이렇게 입어야 예쁘거든 가슴도 없는 게 까불긴 그 말에 제 눈이 뒤집혔고 온 힘을 다해 엉덩이를 발로 찼죠 친구는 아주 옛날에나 보던 캐릭터 팬티를 입고 있었죠 와, 저거 뭐냐? 나 유치원 때나 입던 건데 어른인 척 하더니만 속은 안전 애기였네, 애기! 친구들이 모두 폭소하며 비웃었습니다 친구의 별명은 초딩반스가 되었고 요샌 옷을 잘 입고 다닌답니다 꾸니 1년째 여친과 별탈 없이 사귀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사친이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, 백승재! 잘 지냈냐? 복부단 사이 많이 달라졌다? 달라지긴 뭐가 달라졌냐? 너야말로 외국물 잔뜩 먹고 왔구만? 여사친이 한국 돌아온 기념으로 밥을 먹는데 정말 이뻐졌더라고요 야, 비켜! 내가 낸다! 오올! 맛있는데? 계산까지 다 알아서 척척하는데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빠! 오빠! 오늘 뭐 사줄 거예요? 배고파! 뭐 먹고 싶어? 나 피자도 먹고 싶고 아, 파스타도! 아니, 아니! 스테이크도! 다 먹고 싶어요! 순간 전날에 만난 여사친과 왠지 모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친과 싱숭생숭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여사친이 편의점에서 나오더라고요 야! 어? 이제 집 가나 보네? 어! 야, 그건 뭐냐? 뭐겠냐 맥주랑 육포지 먹으면서 게임할 거임 야, 오랜만에 한 판? 흠, 상대해 주지 집 가서 접속한다 싱숭생숭한 마음은 사라지고 여사친이랑 재미있게 게임을 했죠 오빠 게임 중독자야? 나랑 놀아달라고 또 게임이야? 게임이야 나야 평소 게임할 때 여친은 잔소리만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비교가 되었습니다 야, 백승재! 백승재! 어? 미안, 졌네 어디에 정신 팔고 있는 거야? 쏘리, 쏘리 근데 너 남친 있냐? 이제야 한국 왔는데 있겠냐? 그러는 넌? 나? 난 당연히 잠깐만, 전화 왔네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쁜 행동인 줄은 알지만 그 순간 여친 있는 걸 숨기고 싶었습니다 오빠, 나 물 오빠, 오빠 오빠! 어? 어 내가 물 달랬잖아 지금 나 앞에 두고 말도 잘 안 듣고 왜 그러는 거야? 아, 미안, 미안 시간이 흐를수록 여친과 여사친을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? 저는 가슴이 4개입니다 보유방이란 병입니다 가슴이 2개 더 자란 상태예요 당장 수술은 어렵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머! 어떡하면 좋아! 엄마, 괜찮아 내가 가리고 다니지 뭐 가슴 전체를 붕대로 묶고 반팔이나 민소매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? 서혜야 덥지 않아? 내가 부채질 해줄게 어? 고, 고마워 으악! 아, 미안해 다 흘렸네 닦아줄게 만지지 마! 저리 치워! 두껍게 옷을 입어도 티가 날까봐 항상 예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, 진짜 널 좋아해 우리 사귀자 어... 응 알겠어 고백을 받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혜야 차 지나간다 조심해 손 대지 마 싫어! 가슴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들킬까봐 괴로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아까 나 때문에 화난 거 아니지? 아... 아냐 내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그럼 조심히 들어가 안 돼! 싫어! 서혜야 내가 싫은 거야? 도대체 왜 그래? 사실은 나 비밀이 있어 말해줘 어떤 비밀이든 괜찮아 알겠어 그럼 나랑 같이 들어올래? 이상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? 응 너라면 다 괜찮아 준비되면 보여줄래? 보여줄래? 괜찮아 내 눈엔 너무 예뻐 용기내줘서 고마워 남친 덕분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수술해서 평범해졌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줄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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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